어 어 어 야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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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진짜 엄청 세다 아니 럼블 진짜 세 아니 내가 너무 세다 야 안녕하세요 철회럼블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 할게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시면 매달 20만원씩 영상마다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영상 보러왔다가 돈 보러가는 이벤트 당첨이 되더라도 계속 중복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럼블은 철회 럼블 아 힘들다 힘들어 가도 상관이 없긴 하다 어 있다 없네 나 이거 나 너무 아픈데 아 정신없죠 야 누가 가자 했냐 이거 아 봉 아 봉 네 이거 두 번째는 우리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거든 기다려 아 이거 기다려야되는데 기다려야되는데 배치기 오케이 아이스 배치기 아 너무 앞으로 가지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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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너무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살짝 빼주고 이거 진짜 되게 잘해야돼 3 2 아 코드란은 안돼 개판이야 여기가 바로 개판이 개판이다 개판 아 진짜 개판이네 안녕하세요 승현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킬 먹어야 할 사람은 잘 먹은 거 같은데 대신에 약간 힘든게 우리 원딜이 제일 힘들겠다 나랑 아 잠깐만 오케이 살짝 빼고 우리 레벨 낮아 됐다 됐다 가자 가자 믿고있어 우리 이렐리아 야 어허허허 이거 뭐 줘야돼 오케이 줬어 야 미안하다 내가 잘 먹을게 이렐라 미안하다 잘할게 킬먹어서 미안해 700원인데 제가 너무 달달해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달달해보여가지고 미안하다 이래라 열심히 할게 내가 캐리할게 집에 가자 아잇 아잇 간다 나이스 좋아좋아 야 뭐야 나 이거 벌써 소재 유물 나오려고 하는데 아잇 아 이거 대박이다 이번엔 여기 와드 한 거 같아 약간 느낌이 강철의 위주로 가득한 이모 강철의 위주로 가득한 이모 강철의 위주로 가득한 이모 오 이거 진짜 아플텐데 내꺼 이제 조합이 뭐고 해포 그래 어어어어 야 친구친구친구 친구 잠깐만 내가 진짜 엄청 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런블를 진짜 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런블 왜이렇게 쎄? 방금 거 근데 마지막 거는 킬을 양보해줬어야 됐다 내가 미안 나 너무 쓴데 런블? 방금 봤어? 지켜줘야겠다 아 너무 쓰다 아니 방금 강화평타까지 나와가지고 방어력이 없기때문에 방어력 하나만 합시다 아니 4킬 먹었다 드곤한테 이번에 킬 줘야 된다 진짜 많이 걷는데? 진짜 세다 아 이거는 좀 재밌겠는데? 런블 하기엔 2대1 싸워도 이길 것 같아 두부나 마음 놓고 싸워 내가 알아서 커버할게 와아 딜 나 이.. 이선마도 아닌데 우아아 하하핰 하하핰 그니깐 시청자가 만들어주는 유튜브 가게네 이것도 아 근데 너무 쓴데 어우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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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너무 깊어가지고 어 빼야돼 도바드 걸린다 이거 아 나 전멸이 썼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이거 전멸 써봤자 큐 큐전멸 너무 잘 맞췄다 나한테 이 신이 잘했어 아니 롬블를 왜 이렇게 세 아 반가워 주니아 아 롬블를 진짜 세다 아니 서폰롬블를 진짜 개삭인데 거기다가 내가 어둠의 수확을 들었거든 이 판 와 뭐야 이거 롬블를 이게 서폰롬블를이야 아 아주 이상했습니다 하하 하하 살짝 빼고 아 아 아 아 맛있다 해야겠다 너무 깊숙이 들어간거 같아 너무 깊숙이 들어간거 같아 따긴 잘 땄는데 너무 깊숙했어 아 아임머크라는데 아임먹자 좀 더 커서 완벽하게 캐리하는거야 아 아 이거 뭐가 서폰롬블를이야 전혀 서폰롬블를 같지가 않은데 아 진짜 세 개삭이야 와 버드맥석 14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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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톡톡 흠 반갑다 뭐고뭐고뭐고 나 안먹어대 여보 나 그래도 서폿이야 실수 많으면 안돼 이거 한번 가보자 이거 한번 가보자 없어졌는데 아 너무 잘 컸다 아 너 먹어 너 다 먹어 너 먹어 나 안먹어대 나 진짜 세거든 지금 야 이거 탑 Rog 로도 이렇게 안 나와 미드가도 이렇게 템이 안나올텐데 미쳤는데 안죽힘하면 되겠다 아 공이 아깝다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야 이거 브라가스 죽게 생겨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다 아 갔어야 되는데 그냥 풀쓰자 이거 죽겠다 이건 어 공 썼네 지금 한타하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나 이제 궁도 돌아오거든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먹으면 안되 오케이 다 주자 어떻게 해주고 오오 신경전 나 궁 쓰면 이거 끝난다 건물 오케이 미드 밀고 샵으로 가자 이거 잘 되겠는데 하하하하 이거 한 팅만 갈려도 바로 죽거든 한 팅만 닿아도 죽는다 이런거 기드나게 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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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오오 죽을뻔했어 나 이거 서프시어가지고 좀 약하다 이게 레벨업이 안되가지고 이거 엄청 약해 서포터라고 해도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아깝다 어 궁 나이스 와아 이거 알 알플 아니야 궁 나이스긴 한데 에이 사비 애들 간다 죽었다 쟤는 어 안죽었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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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 죽겠는데 오 살리나요 살렸고 나이스 우리팀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음 간다 아비 아비 야아 진짜 쎄 런블 지금 이렇게 사귄데 퍼폴럼블 이렇게 사귑니다 여러분들 절대 약파하는게 아니라 떼죠 근데 트위치 상대로는 트위치가 도망을 못가니까 그냥 막 붙는다 이거 오 나이스 일라 100개 까도 되겠다 100개 까도 되겠다 안한다고? 해 좋아 진짜 이렇게 흥하다니 우리팀 애들이 너무 잘 케어해줬어 진짜 고맙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갈 것 같아 나 궁각된다 나 궁각된다 이거 잠깐 바텀 봐줘야겠다 그 분 혼자 있어가지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미드 밀면 될 것 같은데 친구들 이거 미드 밀면 될 것 같은데 친구들 나이스 잘 먹어 친구들 레벨업만 하자 아비 아우 슈퍼 플레이 아 근데 잘 먹어지네, 서포터인데 레벨 17 짐 스위치, 이 있다 아프지? 피아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지 아 근데 진짜 좋다, 서폰넘블인데 스위치가 아무것도 못해, 어 이거 이크 조심 오케이 맞았고, 공 살짝 빼고 뒤로 어 약간 빼야되 이거 더 빼야되 응, 아앜 공을 좀 잘못 썼다, 미안 아, 공을 좀 늦게 썼어 들어올줄 알고 오케이, 죽이고 에잌 처마 처마 진행. 나이스 근데 너무 쎄다 어어 야 이 씨 야 이 자식 야 짜 너무 아깝다 아 그냥 딸껄 그냥 가까이 가서 너무 쪼라인데 내가 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아 너무 살려고만 하니까 이런 플레이가 나오네 죽으려고 해야지 아 아무튼 좋았다 아 너무 세다 진짜 이거 가고 보호자의 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은데 대캡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메자에 가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공허우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공허우에다가 제어워드 두 개 개사기다 좀 유튜브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다 안가워 뭐야 호호 쥐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쥐가 있었거든 내가 알기로 쥐가 안 오니까 약간 불안해 했어요 쥐가 쥐가 온 다음에 쥐잡아야 돼 그래야지 미드 밀기도 편하고 한타 이기니까 여러분들 서폴 럼블 하십시오 이렇게나 좋습니다 아 이렇게나 좋네 아니 타워도 잘 부서져 아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이거 딸 수 있겠는데 한번만 더 그거 했을텐데 아비 GG 아무튼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이거 낮은 구간이 아닌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헤디가 어마어마한 딜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마운 고맙네 다들 다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재밌는 경기 나온 것 같아요. 잘 때 보기엔 딱 좋은 것 같아. 킬 많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좋은 결과 나오고 그래도 1회리 1등이네. 아무튼 좋은 경기 봤네요. 다들 재밌는 경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